자 오늘의 게임은 메니스? 메니스 맞나? 무인도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도망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라 일단 프레임 60으로 해야지 잠깐만 이거 마우스가 보이잖아 야 얼굴이 이렇게 납작한데 좀 여기가 여기가 납작해 주인공이 맞네 맞지? 무인도 지금 무인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봐봐 무인도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뭐하는 뭘 해야되는거지 근데? 마실것과 먹을것을 찾아라? 마..먹을것과 마실것을 찾아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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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희귀한 총 모두를 잡았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거야? 왜 안되고 몇번 해야 되는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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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들 흠 흠 이게 다한거 아니야? 먹을것과 맛있것 찾았잖아 먹을것 찾았잖아 먹을거 맛있거 맛있거는 맛있거는 없는거 같은데? 맛있게 없네 맛있게 이 물을 마실수는 없잖아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일어날텐데 흠 야자나무 있나? 위에? 어 이거 아니야? 코코넛 코코넛 주었네 어 하나밖에 없는건가? 하나 더있네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데? 뭐야 두개면 충분하지 않냐고 더 먹어야되냐고 Chili 애기 없는데? 아 여기 하나 있네 됐다 흣 헤헤 생성과 꼬코넛을 먹었습니다 흐어 헤헾 흑흑흫 launch 흑흑흑 remain 아아아! 배가! 배가 아파! 아아아! 배가! 어? 뭐지? 왜 갑자기 밝아졌지? 러니? 뭐야 갑자기 왜 집이 생겼어 뭐야 피자집? 갑자기 피자집 생겼는데 이따 들어가 봅시다 사람이 없어 당연한거지만 무인도니까 어서오세요 매니의 식당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뭐야 갑자기 왜 안 와? 아니 손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지만 여긴 매니의 식당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화가 없답니다 진정해 주시 않으면은 저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배가 고파 보이시는군요 제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먹을까 가져다 드리는게 좋겠는걸요? 자 그럼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가격이 없다가가 아니고 돈이 없다 아니야? 돈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대가는 이미 지불하셨잖아요 언제 지불했어? 에?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어? 더블! 더블 매니 버거 콤보! 매니 너겟 콤보! 더블? 더블로? 더블! 더블 매니 콤보 하나요 드시고 가시나요? 아님 포장인가요? 동담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뭐지? 더블 매니 콤보 하나 나왔습니다 뭐야? 감자튀김하고 햄버거 한 콜라? 맛있게 드세요 손님 뭐지? 에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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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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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렇게 화가 났어 어어어 왜이래 이거 창 모드 왜이래 아 잠깐만 이거 창이 이상해졌어 찌그러졌어 갑자기 돌아왔어 맨 잠깐만 전화오면 안그럴텐데요 매니저님한테까지 일이 넘어가는 건 원치 않아요 정말로요 저기 저 벽 보이세요 이달의 직원 8개월 연속으로 저는 제 고객 서비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불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고객 만족은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불만 상황이네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규칙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 따지시면 된답니다 자본주의? 그건 누구였죠? 어? 어? 당신 이미 식사값을, 식사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였을까요? 어? 정말 옆에 한 명 있는데?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도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거죠? 배고프셨어요? 설마 얘 죽여가지고 목이 말라서? 저거 칼인가? 절망적인 사람들은 절망적인 행동을 하죠. 늘 똑같아요. 그럴 생각 없었어! 사실 그래놓고 말이죠. 인간의 본성에 맞서기란 불가능하죠. 우린 서로 죽이기에 태어났어요. 아직 짐승인거죠. 그냥 옷만 입고 형편한 직장에 두 다리로 걸어가서 피로에 찌든 저임금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받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짐승 그것도 실수로 햄버거에 피클을 넣었다는 이유로 햄버거에 피클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이 지나고 나면 손님의 햄버거를 가져가고 아이에게 상처만 남아요. 근데 당신은 값도 치르지 않고 날 때리겠다고? 흥! 해보시든가 내 할 바 아닙니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으니 나에 때리든지 햄버거에서 피클을 빼고 먹든지 흥! 뭐야 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기여할 정도는 돼요. 당신이 그 여자를 죽였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두 개의 목숨은 뭐예요? 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앙! 맙소사 전혀 몰랐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순수예요. 경영진이 좀 더 성숙한 영혼을 선호하는 이유죠.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맛도 더 좋고 말이죠. 그래 그래 아 페트로스키씨 마침 오셨네요 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 둘을 위한 해결책은 있을 것 같군요 뭐야 여러분 여러분 중 한분이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명은 죽어야만 해요 아주 간단하죠 불만이 있으면 경영지가 협상해도 좋습니다 자 누가 칼을 손에 넣을까요 무인도 표류자 아니면 논팽이 아빠 이렇게 할까요 운명이 결정하도록 나니 나아니? 찧 찧 찧 찧 쟤한테 칼 주는거야? 나한테 주는게 아니고? ㅡ 됐다 이거 ㅜ 됐어 도망가야돼 이거 아니 내가 내가 죽는거 아니야? 쟤새ick한테 칼 주는거 아니냐고 어? 어?? 전 нормально 손이 가까워지는데? 축하드려요 페트로프스키씨 저 새끼 온다 지옥의 봉인 7개가 뭐야? 야 지옥의 봉이 뭔데 그게 무지케 돌아다니는데 저 살이 뭐 죽됐어 이거 아니 지옥의 봉이 일곱 개가 뭐냐고 매장 안에 있다고? 이건가? 어린아이 그림? 아 이거구만 어딨지 이 새끼? 어디갔어 조심해야 돼 벌리면 좋댑니다 밖에는 없는건가? 이 새끼 어디갔어? 왜 안보여 이 새끼 어디갔어? 어 여기도 있네 아 칼두고 햄버거 그림 뭐야 아 칼두고 햄버거 그림 뭐야 아 칼두고 햄버거 그림 뭐야 어 이것도 아니야? 이거 맞는거 같아 이거 안먹어도 되고 아 이거 아닌가보네 일곱 개라고 했지? 어 좋댔다 저 새끼 돌아다니는데 죽됐어요 아직 안 당황 petty 안 찍지? 실패 그 마지막 장면은 눈빛 바깥 아 있 밖에 나가나? 저기 저기 문이 안 열려 안 먹어야지 몇 개 남았지? 몇 개 남았지? 어디 왔지? 아이씨 X댔다 왈바왈바왈바 하나 남았지? 밖으로 꺼져 아이씨 자꾸 드론이 하고 꺼지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안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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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불 similar 하나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저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느낌상 어디갔어 근데 이새끼 자꾸 나갔나? 창고 같다고? 쟤 아니야 쟤? 쟤 재질 맞네 저새끼 칼 들고 있어 나갔나 아씨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네 미치겠네 어어? 갑자기 달려오네 미친 자식이 쟤 쟤 얘 나간 다음에 가야돼 갈거면 안전하게 나간다 미끄럼틀 위에? 미끄럼틀 위에? 나 죽이려고 일부러 미끄럼틀 가라 그랬지 들어갔으면 X될 뻔했네 틱 당할뻔했네 남구나 아 빨리 바꾸러 꺼져 나 안에 조사하게 어? 저 빨리 나가 어? 뭐야 왜 이래 어? 나오나? 어? 탔다 깬거 아니야? 다 했잖아 아이씨 한 개 남았다고? 어? 없는데 이제 아이씨 저 새끼도 저기 있네 아 봉인을 풀어야되네 이 미친 아이씨 봉인을 풀어야되는거네 한 다음에 아이씨 누르고 왔어야되네 한 번 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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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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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와있지 하나 어딨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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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는데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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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크헤헤 어 눈깔! 어 내 눈깔이래 음.. 쏭아 아아 어 크흡 대가리 찍? 끝 크흫 흐흫 흐흫 케첩 아 아 살아남았어 아 무인도에서 뭐야 아 페트로피씨 페트로피씨 아 페트로피씨 벌써 돌아오신건가요? 내가 왔다 이색끼야 내가 돌아왔다 어디? 어이 다 당신? 어서오세요 매니의 식당입니다 뭘 드릴까요? 저거 내놔 저거 내놔 저것도 내놔 아하 그렇게 하시겠다는거죠? 갚은 치른거 같군요 그거 다 드실순 있어요? 물론 이제 당장! 당장 내놔 당장 내놔라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감자튀김 두개 와 맥코라이드 감자튀김 햄버거구만 얌얌쩝쩝 감자튀김도 얌얌쩝쩝 콜라도 얌얌쩝쩝 쩝 뭐지?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디저트 메뉴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당신에게 남은게 없는거 같군요 새끼가 나 칼 든다 준비하는게 좋을거야 오호 가게에서 절 죽이겠다는건가요? 보는 눈도 많은 여기에서? 운명이 결정하도록 wars 그게 그거 내가 걸렸는데? 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아 내 운이 그렇지 뭐 저기 먹으려면 일하셔야죠 뭐야 어디? 어 뭐야 맞다 백 갑자기 공포게임 됐어 아니 진짜 공포게임인데 이거? 어? 어 어 에이 여기 하지마 하지마 아 어디 없어 없어 아무거에요 어 어 뭐야 그 여자? 라이터 어떻게 여기 있지? 어떻게 여기 있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메달려있었다고? 그거 조사 안되는데 조사가 안되가야 나온건데 조사 안되잖아요 어? 뭐야 들어가시면 돌아올 수 없다는데 들어가야지 아 뭐야 아 이거 게임 여기까지 할까요? 예예예 갑자기 게임의 분위기가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아 잠깐만 이거 그거 없냐? 밝기 올리는거 없어? 은퇴합시다 은퇴 은퇴해 못 깨 이거 못 깨는 게임이었던거야 만약에 공략 가지고와 공략 어떻게끼 해낸거 이거 공략 가지고와 공략 공략 어 뭐야 손잡이 들었는데? 뭐야 어? 뭔지 모르겠지만 됐어 아 뭐가 뭔지 안보여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아 랜턴이라도 주던가 랜턴이라도 개같은 게임하고 랜턴도 안주고 뭐 존나 어둡게만 만들어놔가지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지 마라, 경고했어 나오지 마, 경고했어 나오지 마 경고했어 경고했어 나오지 마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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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열쇠다 하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일본 게임이야? 씨 왜 이렇게 이거 맘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많아 아이 저런 거 만들지 말라고 내가 아까 어디로 왔지? 길을 잃었다 잘 온 거 같은데 뭐야 여기는 이거 이용할 수 있을지도? 여기 맞아 근데 길이?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 게임 저장이야? 저장했네 아 이거 저장 안 했어 X때뻔했네 뒤집어 다시 하잖아 X때뻔했고 내가 수동 저장해야 되네 X때뻔했습니다 아 여기 아닌데? 아까 거기에 맞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쭉 가야 되나 그냥? 아 뭐라도 좀 보이게 만들어 놓던가 아 답답해 죽겠네 이제 게임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뭔 소리야 이거 또 어어 어어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차에 보관나? 차에 보관나? 어 뭐야 어? 뭐야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 다 햄버거 직원은 그거 아니야? 이달의 이달의 직원 아니야 아까 그? 햄버거 집 직원 아니냐고 어 뭐야 잡혔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엣 안 돼에에에에에엣 안 돼에에에 살려주세요 아니구나 저거 아까 그 시체 아니야? 내가 나 아닌 것 같은데 눈 눈 눈 눈 눈에 상처 있는 거 보니까 맞네 맞네 아까 그 시체네 다른 시체네 저거는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아니 뭐 무슨 뭐 싸이빌 종교 뭐 그런 건가? 종교의식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뭐지? 나니? 뭐야 뭐야?" 뭐야? 괴물이야 저거? 뭐요? 알타리부야 알타리부? 그러나 체찰우오~! 체초오! 와아, 이걸 하나, 둘, 셋! 얌얌얌얌얌 얌얌얌얌 얌얌얌얌 얌얌얌 다음은 난가? 뭐야? 안 돼이이왕 안 돼이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 으 Kingdom 크흠 담 bed 담쯐내어어 안들 redirect 얌얌 쩝쩝 끝난거야? 뭐야?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뭐가 있나본데 또? 뭐야? 으으 추워 으으 추웅해 추워 저거 햄버거찜 아냐? 햄버거찜 아니냐고 햄버거찜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햄버거찜 맞네 햄버거찜이네 아 자꾸 햄버거찜 나오니까 자꾸 맥 호날드 말엽잖아 아 호날드 말엽네 자꾸 맥 호날드 아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맨이의 식당에 어서오세요 설마 그 주인공인가? 맞지? 그 주인공이지? 아닌가? 딱 아까 똑같은 얘인가? 맞지? 아까 그 주인공이지 죄송합니다만 여기 전화는 없답니다 하지만 식사로 도움을 드릴 순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뭐지? 끝이야? 끝이야? 끝났는데? 뭐지?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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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보니까 엔딩이 한 개가 아니고 또 있다는 거 같던데 아까 전에 내가 한글 패치 할 때 거기에 엔딩 공략 있었거든 공략 five go 앤업 웅 영기 자 넘겨 지지 않아 그 안 넘겨지는 파숙할 수 있네 아 엔딩 신입사원 엔딩인데 축하합니다. 매니의 식당 새 직장을 구하셨지만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있습니다. 물고기는 다 잡으셨나요? 엔딩을 다 보셨어요? 물고기를 모두 잡으셨다면 첫날 해변을 확인해보세요. 게임에서 다른 엔딩을 얻을 수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려면 계속하기를 누르세요. 계속하기를 지점이 있나본데? 여기 이제 이거 있거든요? 여기 뒤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다른 엔딩부터 아,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다이노마이트 어, 다이노마이트 아닌가? 아 칼 칼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왜 이래? 왜 이래? 또 아, 또 화면 작아졌어. 잠깐만요. 정말 다행인 점은 이 게임이 여기서 도망, 도망치고 그런거 없어 다행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열어줘 연담에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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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주고요 그냥 저장, 저장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체에다가 폭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진행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일단 저장, 어 맞나? 진행하면 되는건가 이제? 맞나보네, 됐다 가자 이제 오오오 뭐가 나타났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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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엔딩 달라진다는데 이거 안 hace 안э 에스테還 에이 에이 아이타리부 아 이거 놔 이 자식들아 이거 놔라 이 아이타리부단 아이타리부 아이타리부 제가 제가 저 시체에다가 폭탄 폭탄 숨겨놨거든요? 폭탄 터지겠죠 이제?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알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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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얌 얌 얌 얌 얌 어? 저 바보는 대체 뭐 생각으로 전하는거지? 그냥 서있지 말고! 저놈 잡아! 빠악! 두명 집어넣었어 어? 나이터! 딱 딱! 해가지고! 눈 감아라 감겨주고 할났어 대체 무슨 시선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날 방해할 생각이야? 내 유급휴가를 막는 관광객들은 그냥 뒀다가 난 끝장이라고 신의 맹석고 내가 직접 너를 저분께 먹이겠다 헤헤, 라이터 잇따른 만지지마! 압차! 지이크! 지이크! 헤헤! 소세지 뭐야? 뭐야? 지하 3개 탈출하라는데? 충격에 빠져있군 뭐야? 지하 3개에서 어떻게 탈출해? 저장해주고요 탈출하자 탈출하자 어떻게 나가요? 갔던 곳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돌아가면 되는 거인? 돌아가면 되는 거인?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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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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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 sac 어 zeggen 어떻게 된거야 뭐야 여기 아름다운 오늘 와야될거야 이거 아니 안올라가지잖아 이거 안올라가지 여기 맞나? 저장 침은 뭐야 누군가에 침이 있다냐 글쎄 모르겠네 김치 말자 김치 뭐야 으아아아악 허아아 으아아 내키 연병을 하나도 못듣겠어 지그 장난치는거야 뭐야 몸에 폭탄을 넣어? 도대체 뭔사황이야 연병 테러봄이야? 이제 끝이야 은퇴 나갈래 나갈거야 유급휴가 허락다니는 안기다려 유급휴가 갖다 버려 나 정도면 떠날 자격이 있으니까 8개월 연속 이달의 직원인데 쉬는시간이 없어 응 그냥 일만해 일 일 일 감사의 인사는 없어 절대 안해 세상에나 돈을 먹고 살맞고 주냐 아니 그냥 햄버거라 만들고 영어를 출현해서 내니한테 먹이를 줘 타일러 이렇게 해 타일러 저렇게 해 야 타일러 저 죽은 사람 안에 폭탄이 있었잖아 그정도는 알았어야지 뭐라고 변병을 내가 진짜 좋아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으아악 괜찮아 어차피 고통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적어도 해고당하는 소리를 안 듣겠군 너는 건방진 개자식 너 때문에 내 기가 망가졌어 그러니 이제 내 어 니 얼굴을 망가뜨려주마 사적인 갈등을 풀이기에 좋은 장소로 이 지옥만한 곳이 있을까 그럼 간다 왜? 이거 어떡하라고 나는 어어어 어어어 어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난 무기가 없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요 어어어 저 무기가 없는데요 내려봐 뭐야 어? 시간? 휴식 시간이군 몸에 폭탄을 넣었었지? 멋지네 날 해고당하게 만든 생각이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걸 알고 있지? 나는 곧 영원의 실업자가 될거야 그리고 넌 그래 난 너처럼 될 생각은 없어 여신아 먹으라고 잘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네가 이를 키우냐고 나는 할 일만 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난 들어봐 난 아직 갈 준비가 안됐어 영원히 이럴 준비는 안됐다고 아직은 안돼 이렇게는 안된다고 어쩌면 난 절대 여기서 나가있어 없을 운명이었지도 몰라 영원히 말이야 어쩌면 다 헛수고였을지도 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던 걸지도 몰라 오늘 우주가 나를 원하는 곳이라는 말이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은 오고 싶었는데 원래 인생이 그립군 네 콘서트에 못 갈 것 같다 친구야 이번 주말에 일할 것 같거든 그 뒤에도 매주 일할 거야 하지만 내 영혼은 꼭 못 보낼게 용서해줘 자산하는 거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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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 반대는 사회자라고? 난.. 나는.. 정말 미안해 전부 다.. 사적인 감정은 아니었어 그냥 일이었다고 신기한데? 그런 생각은 못했어 병가를 내라라고? 니 말이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사람이야! 아플 수 있다고! 일주일에 쉴 수 있을지도 몰라! 하하하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가능성은 무한한 몸이지! 있잖아? 나 친구 코스 때 가려고 했거든? 대단한 뮤지션이야 이번 주말에 열려 우리 같이 가면 어떨까? 어때? 요어씨 너무 신나는구만? 여행이야? 세상에 미안한데 나 아직 니 이름도 몰라 하하 그렇구나 후라이언 만나서 안가워 하하 목표 타일러 신고하자 타일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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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완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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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 예 하나도 Ven 당해 하하 하하하 아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씨와 으아 에헛 에헿 냥정아 내가 그렇기나 고생을 해주던데도 주막 한번도 쉬게 해줄 수 없다고 bus 안돼 안 때 땀에 땀에다 saree cam uy daam 5 너가 때려칠꺼야 film 조심해 이제 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아니? 러프루! 러프루! 으으 아하하 어ará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빨리아 개민자 아아아아 피에에에에에 우오오우 이런 재길 해냈어 해낸 거 같애 무사해 너도 무사하고 뭐야 왜 웃어 어이 공기가 많이 건조해진 것 같은데 뭐야 뭐 보이는 거 있어? 어 뭐야 아니 네저를 최종 목표 세계수를 파괴하십시오 어떻게 파괴해 해보자고 자 나나나나나나 어디 계세요 어딨어 어딨는데 어 왔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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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너무 쉽고 봐, 지금. 이지하네, 이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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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저 지금! 저 지금! 뭐야,! 뒤에가? 나이스샤 나이스샤 나이 쑤야 나이 쑤야 저거 왜? 저거 쩔쩔쩔 어어? 아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 있네? 동강! 뭐야? 뭐야? 정말로 너가 콘서트에 가줘 안돼 뭐야 껴가지고 못나가는건가 아 다이로마이트 난 항상 패스트푸드를 싫어했지 그 연병할게 널 죽인거 죽일거다 매니의 식당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개같은 자식아 안 돼 얌얌 접죠 아이씨 쨉! 쨉! 뭐야 다시 돌아온건가? 가게로? 쨉! 돌아왔네 근데 무인도에서 어떻게 나가 근데? 현실세계로 돌아가야되는거 아니야? 아 여기가 현실세계긴 하지 지금 무인도 탈출을 어떻게 해 이제 아... 타일럿 너의 유품. 내가 가져가도록 할게 어! 저기 배, 배있다 배! 지나가는 배가 있는데? 헬프.... 헬프뮬... 헬프뮬..... 헬프... 헬프뮬... 헬프..... 살려주세요 여기 살려줘 여기 살려주세요 날이 밝아오고 있어 아 눈이 너무 푸시는구만 아침이 밝아오면 맨이 각이 없어지잖아 뭐지? 지금 울고 있는거야? 어? 4일후 현실로 돌아왔는데? 4일후 와 정말 멋진 콘서트였어요 초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젠 좀더 정상적인 일을 해야 미안해요 그 얘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는데 아 배고파 죽겠네요 잠깐 여기 들렀다 가죠? 뭐라도 사가게요 어? 아니 여기는 여기는 어이오이 거긴 가면 안된다고 아니 그러기 전에 오이 확실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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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이면 될거에요. 뭐야 왜 눈이 없지? 뭐라고 되어있는거야 이거? 브라이언이 브라이언이 여기 있었다? 주인공이 브라이언 아니야? 강아지 강아지 뭐야 강아지 이거 제작자인가 제작자 이달의 직원 이달의 직원 축하합니다 매니의 가게에서 살아남았군요 아직 찾을 수 있는 결말이 더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잡았나요? 모든 물고기 잡는 엔딩도 있거든요? 볼까요 말까요? 모든 물고기를 잡아봐요 모든 물고기를 잡아봐요 모든 물고기를 잡아봅시다 이달의 실제 도움말이 무리 몸으로 잡아봅시다 위치 해이 다 먹었네 됐다 아 마법의 소라고동 해변에 신비한 소라가 놓여있습니다 당신은 소라를 귀에 부드럽게 얹습니다 날 불어주세요라는 희미한 말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소라고동 맞아 이거야? 러니? 저거 맨이 아니야? ㅎㅎㅎ 바다에서 나왔어 뭐야 러니? 퍼ически 냠냠냠 냠냠 오니 Experience 어? 뭐야 세상에나 실내 정말 미안하군 재므이 괜찮나 이런 또 죽여버렸군 다행이야 살아있구만 안 돼 젊은이 잠깐만 제발 소리를 그만 지르게 아 머리가 아파 이 망할 감기같으리라구 만나는 모델에게 감기약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자 소리를 질러줘서 내 두통만 더 심해지는군 가족들도 병에 걸리기 싫어해서 날 피하고 말이지 난 나쁜 녀석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좋을 뿐 오해라구 약간의 평화가 필요한거지 그가 날 피하고 말이지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필요는 없겠지 장난이네 가게! 출발 목표 에이 친구야 끝이야? 하이로 왜 여기있어 어어 제 게임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난 이 망할 속에 너무 오래 갇혀있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즐겁게 지내셨길 바래요 저희랑 항상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저쪽에 출연지들의 사진도 있고 비하인드 씩 같은 곳을 쪼고 있어요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글쎄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뭐란다면 차갑고 힘겨운 현실을 돌려보려 드릴게요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어도 돼요 돌아가고 싶으면 제가 말을 걸어요 자 그럼 무엇을 주문하시겠음? 끝이야? 타일러 브라이언 브라이언 실제 얼굴인가 본데? 브라이언 실제 얼굴로 게임을 이 땅으로 만들어 이씨 이분 잘생기셨는데요? 게임에서 얼굴은 왜이래 이거 어? 게임을 돌아가 뭐야 게임이 돌아가면 처음 못한가? 처음 맞잖아 이거 처음 아니야? 맞지? 아잇 아잇 깨재 이게 진앤딩 보는 이유가 없네 그지가 않네 뭐 별것도 없네 그냥 그냥 그래 제작진 그냥 얼굴 보려고 그냥 한거였네 이런 젠장아이 사실은 다행인죠 아잇 제작진 그냥